안녕하세요. 찌찌 마린블룸 여러분. 오늘은 비타민이 12종이나 들어가있는 겔, 유자 겔 마스크를 소개하겠습니다. 폰업, 겔, 광, 피부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유자 성분이 들어간 겔 마스크랍니다. 이렇게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겔 마스크가 나옵니다. 엄청 도톰하고 정말 촉촉해서 자주 사용하고 싶은 겔 마스크, 유자 마스크라는 거 보시면 이렇게 두텁해가지고 아주 피부에 착 달라붙게 생겼어요. 보시면 겔 마스크가 이마하고 코 부분하고 입술하고 턱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유자 마스크 겔이랍니다.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에 겔해서 입부분 붙여주시고요. 이렇게 붙여주시고 얘가 도톰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붙여도 좋더라고요. 따로따로 되어있어서 더 움직임 이런 거에도 편하고요. 자, 유자 마스크 사용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유자 겔 마스크를 하면 슬림감이 확 느껴지고 피부에 열감을 확 빼두니까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피부에 열감을 왜 없애야 되냐면 피부 모공자도 모공인데 날씨가 뜨거우면 모공이 늘어나고요. 그리고 화장이 뜹니다. 그래서 얼굴을 시원하게 쿨링감 있게 해줘야 화장도 잘 먹고 모공도 줄어든다는 거. 겔 마스크 그래서 러브윤을 붙여줍니다. 또는 올리브영에서 6월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꼭 써봐야 되는 아이템으로 러브윤 유자 마스크 추천! 한두 시간 정도 붙여도 붙여봤다는 거. 그래서 잠자기 전에 붙여주고 낮에도 한번 붙여주고 피부가 낮에 엄청 건조하고 그렇더라고요. 한 장으로 비타민이 12종이 들어가 있어서 잡티와 립의 피부결 개선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정말 모공이 있기 때문에 내장템? 추천템? 없어서는 안될템? 인생템? 왜냐면 모공이 시원하니까 줄어들더라고요. 필수겠죠? 후자 성분이 추출물이 7000ppm이 들어가 있는 러브윤의 비타민 겔 유자 겔 마스크 추천! 꼭 사도록 하세요. 추천! 모공 있으신 분 빨랑빨랑빨랑빨랑빨랑 유월에 확 좋은 아이템 추천합니다. 한 시간 지났거든요? 짜라란 윤기가 확실히 다르네요. 광도 생기고 짜라란 피부가 촉촉해가지고 광이 엄청납니다. 윤기가 자르르하고 수분광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. 고공 있으신 분 러브윤 추천합니다. 광추!